요즘 해외여행 갈 때 전자기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? 전자기기 쓰려면 해외 나가서도 충전은 필수? 근데 거치고 갈 충전기는 한두 개도 아니고 나라 배울 규격은 또 뭐야? 너무 복잡해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끄 사라사라 여행용 멀티 어제부터 PD35W 초고속 충전해 충전 포트도 넉넉해서 전자기기 총 6대까지 한 번에 고속 충전 가능 최대 전압 1840W로 각종 전자, 제품 기본, 헤어드라이기까지 사용된다고 4가지 플러그 변형으로 전 세계 어디든 호환되니까 해외여행 이제 이걸로 간편하게 가보자고 요즘 해외여행 갈 때 전자기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? 전자기기 쓰려면 해외 나가서도 충전은 필수? 근데 거치고 갈 충전기는 한두 개도 아니고 나라 배울 규격은 또 뭐야? 너무 복잡해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끄 사라사라 여행용 멀티 어제부터 PD35W 초고속 충전해 충전 포트도 넉넉해서 전자기기 총 6대까지 한 번에 고속 충전 가능 최대 전압 1840W로 각종 전자, 제품 기본, 헤어드라이기까지 사용된다고 4가지 플러그 변형으로 전 세계 어디든 호환되니까 해외여행 이제 이걸로 간편하게 가 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